흉흉한 소문이라니.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. 강림대군이 금일 재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. 싸갈까? 지향이 죽었다는 소식에 난큼 달려온 꼬리로. 놈들이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. 서당십시오. 야근? 눈이 변하고 송곳니가 돋습니다.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. 아니되옵니다, 전하. 조용히 돌아가시지요. 그리하면 내 살려는 뒤를 통이니.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약주를 막지 못하는 끝장이다. 나를 따를 것입니다. 땅에 묻힐 것인가? 땅에 묻힐 것인가?